미안합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공부를 해와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책이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 요거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원문은 일단 제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디덕이 원래의 어 estava 오베리스스. It has a translation. The one in Washington DC is one of the remaining Egyptian obelisks. Washington DC is an obelisk. It is one of the remaining Egyptian obelisks. The one in Washington DC is a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게 트루에요 폴스에요 일단 조금만 해볼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자 지금 리스닝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죠? 리스닝이 되고 안되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관계대 문문. Anyone who has seen a picture of the Washington Monument in Washington DC is already familiar with the form of the obelisk. 이해했습니까? 저거 가지고 해볼까? 중학교 졸업했죠. 우리 에어릴 분이. 머리인가? 대단한 역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Anyone who has seen a picture, 여기까지 이해했죠? Picture. Picture. 너무 영어를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글자로만 들어본 거라고. Picture. 네. 자, 이거 발음 문제 아닙니다. 네. 이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영어를 여러분들 이 글자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감각을 잃게 됩니다. 아니, 생기지가 않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기를 수능 듣기 정도 되면 아, 나 듣기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듣기 과정을 좀 해야되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영어 전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지금 듣기 자체가 이제 생성이 안 되어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초중등까지는 지금 어떻게 영어를 제가 어느 기관을 이용했었죠? 초중등등 네. 네. 괜찮은데 그때는 영어를 좀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연합고사 이후에는 거의 영어를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제 어, 그걸 포함해서 이제 듣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듣기 문제가 있죠. 이제 이제 그니까 단순히 대화문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 전체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듣고 문제를 푸는 그 왜 2플러스뿐만 아니라 MIT 같은 대형 어학원들에서는 요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갑니다. 교재 중에, 수업 중에 고르는 것들을 아마 그 이후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거의 지금 1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간 이거를 다시 뭐 그러면은 도킴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들려줘가지고 안될 것 같고 우리 한번 1번 한번 1번 한번 예 한 분당 씩 봅시다 네 단어는 대충 모르는거 그냥 대충 떼고 넘어가세요. 문장 구조를 이제 해석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모르는건 괜찮습니다. 계속 네 계속요. 계속 빠르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그 문장을 보고 워싱턴 DC에 있는게 아 익숙하다 뭐 친근하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틀린다는게 아니고 그런거 가지고 따지면 안돼요. 그 문장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게 이집트 오벨리스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보기 1번 한번 해석해볼게요. 보기 1번. 맞는 말입니까? 네. 오케이. 그럼 2번 3번 4번 5번 차례로 한번 해봅니다. 보기 바로 가도 되겠죠? 그 문제는 사실 원문을 안 읽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안 풀리니까 그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2번 3번 4번 2번 한번 읽고 해석해주고 맞는지 틀리지 한번 이제 판단해 보고 그니까 왜 많고 틀린지 한번 얘기를 봅니다. 네. 답이 다 쓰여 있어 가지고 여기가 좀 효과가 없긴 합니다만은 네 한번 계속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문 참고해도 됩니다. 네. 아니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세 번째 단계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추론할 필요는 없죠. 원문에 혹시 있습니까? 템플 사이트로 간다고 얘기 되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건 첫 번째 얘기라면 그 다음은 The Next Step이죠. 그리고 The Third Step도 없거니와 템플 사이트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응. 요거는 나오십니까? 잠시만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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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토리 아 근데 일단 잘라줘서 움켜쥐는게 아 딴 게네요 그렇죠 네 일단 넥스 스텝이 두번째 단계죠 세번째 단계는 이건 앞에 있는 건데 뒤에 있습니다 나와있게 나와있네요 일단 스텝에 순서가 안맞다고 그렇게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너머 4 4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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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Good, that's good. Number five. Thank you. Yeah, 그런 언급 자체가 없죠. 물론 그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돌을 채석장에서 잘라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은. 아, 들고 계세요. 지금 에울리언 같은 경우에. 추론은 추론이란 말을 잘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요. 인펄 썸뉴 트랜스폰입니다. 옮기다죠. 내적으로 안쪽에서 옮겨오는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건 아니지만 인펄라는 것은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시험에서 나오는 인포는 Restatement입니다. Restatement 뭐예요? Restatement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Restatement. 제진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있는 것 그대로 해가지고 말을 바꿔서 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없는 얘기를 맞는 말이라고 해도 본문에 없는 얘기를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답을 골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읽는 것들을 왜 하느냐 학문적인 읽기죠. Academic reading이죠. 학문적인 읽기에서는 주장 진술, Restatement 되어 있고요. 여긴 반드시 서포트가 있어야 돼요. 근거라고 하죠. Evid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본문에서 안 쓰는 거를 혼자 판단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1번 간에 5분을 했다는 거는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독재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요런 형태의 문제를 TOEFL 해서 많이 나오면 돼요. TOEFL에서는 리스닝을 장문으로 들려주고 보기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도 듣고 해야 돼요. 메모해 가면서. 4번 같은 경우는 볼게요. 답인 4번 같은 경우는 더 쉽습니다. 요거는 왜 읽어볼 필요도 없냐 하면은 광개토대학능비 알죠? 여러분 광개토대학능비 들어봤습니까? 네. 광개토대학능비 네. 광개토대학능비 한국사 공부 안 합니까? 중학교. 그냥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학교 과정이 없습니까? 아. 볼국사는 역사는 관심이 좀 많이. 네. 그럼 이 지문들이 더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잘 주고 싶어요. 인문학이라는 건 있잖아요. 글을 읽는 인문학이라는 건 세계와 사회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처음부터 날 때부터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이 글 읽는 공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매우 고통스러워요. 네. 네. 우리 여러분은 에어리엘 양은 그렇게 해볼 의지가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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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대학을 가길 원하니까 공부를 하고 내가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안 좋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있고 날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걸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면서 사람도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연애 받느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친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우정을 느끼고 어떤 친밀감을 느끼는 거지 모르는데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숫자와 데이터를 만지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간다면 이과를 가야 되겠죠. 이공계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공계 사람들 이공계 학생들마저도 교양으로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과로 인문계로 밥을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양과 문화와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내용들은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들어요.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글이 잘 안 읽히는 건 아닐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닐까 관심 없으니까 너 그만둬!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많은 배경 이식을 전달하고 또 영어으로 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 조성할 테니까 에어리얼 양은 따라올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 선생님인들 선생님은 오늘 영포자도 영어 정말 하기 싫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영어 들은 본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지금은 뭐 선생님도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한번 볼게요. 4번은 볼게요. 아까 4번 4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평신라비 광개토대왕릉비 진우왕순수비 비 같은 것들이 있죠. 비에는 보통 뭐 뭐 적혀 있죠. 그렇죠? 아니 죽은 사람 요비에도 뭐 적혀 있잖아요. 뭐 적혀 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오베리스크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겠죠. 그런데 원문에도 마칫도 나와 있어요. 원문을 제대로 안 읽어도 답은 4번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해 됩니까? 이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true or false에는요.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을 물론 true or true를 넣었지만 실제로 맞는 내용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false에는요. false에는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실제 사실이지 않은 내용을 false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해 됩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그래서 false는 사실 읽어봐도 좀 상식이 있다면은 좀 더 지식이 있다면은 상식은 아니고요. 좀 더 지식이 있다면은 false인 줄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false인지 true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5번은 그리고 실제로도 false입니다. 이집트 피라미트 건설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석재를 날라오는 과정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거를 봤을 때는 오벨리스크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5번은 false가 맞습니다. false입니다. 그냥 틀린거죠. 정리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파트에서 자 이거 1번은 너무 쉽게 해결되죠? 1, 2, 3, 4, 5번 중에 좀 보기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우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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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